오늘은 일요일 오후 4시 30분 찡자임마켓을 가기로 했다. 오후 현재 기온은 39도로 여전히 덥다. 숙소에서 멀지 않아 걸어가기로 했다. 조기 보이는 곳이 카이소이 맛집이다. 잠깐 핀감 구경 좀 해볼까 물색이 그리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착각했나보다 누군가 수용을 하고 있다. 앞으로 가기도 힘든 도로에서 반대로 가는 오토바이도 보인다. 드디어 입구다. 차가 너무 없다. 상가도 문을 닫았다. 도착은 했는데 오늘은 3시까지란다. 상가도 문을 닫았다. 상가도 문을 닫았다. 상가도 문을 닫았다. 상가도 문을 닫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이렇게 와서 사람들에게 적금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오는 여행은 좋았다.